요즘에 한국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어떤 정치 신학적인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에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런 게 거의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워낙 정치 분열에 교회가 너무 깊이 개입해서 정치가 난리가 나는데 더 흡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 저의 좁은 학식과 연륜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난처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소위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아주 신학적인 정통 노선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 진보가 나뉘어요. 정치적 보수 진보가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어요. 실제 정치 참여를 해보였고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에 그런데 평가가 또 갈려요. 그래서 과연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책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웨인그르덴 같은 신학자는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칼투르몬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반대하기도 했고 둘 다 그런데 보금주의 노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신학적 좌경화에 대한 사람들이 정치적 좌우로 나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학적으로는 보금적 가치를 취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좌우의 대립으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고도 신학적으로 건전한 것과 건전하지 못한 게 이렇게 다 드러나는구나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거봐라. 신학적 좌파와 정치적 좌파가 같이 가는 걸 보니 둘은 한 세트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종훈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죠. 나름 치밀한 논리가 있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확 잘라 얘기하면 상처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좀 조심스럽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신학적 좌경화되신 분들이 정치적 좌경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목적하는 바가 같아요. 그런데 보금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정치적 좌파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동성애 인권 목소리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퀴어식나 차별금지법 이런 걸 반대하세요. 그리고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보수적이에요.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양하게 토론되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게 오히려 건전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신학적 진영과 정치적 진영을 엮어서 마치 그걸 한 세트로 한 큐에 해서 공격하듯이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들면 아까 제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한 세월호를 언급했는데 그게 하나의 성역처럼 돼서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됐는데 정치적 보수 진영이 제 의견이 아니고 정치적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왜 노란색 리본이냐라는 거예요. 참여정부 시절에 꼭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논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 문제랑 엮어가지고 세월호 추모를 한답시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세월호를 입어보는 건다. 이거는 심각한 교리적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어떤 숭고한 사건을 기념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상징과 다른 이미지 매칭을 해서 상징을 덧씌우거나 그걸 섞는 것은 이거는 신학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동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슴에 노란 리본 달고 가방에 노란 리본 달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겠다. 오케이. 그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 노란 리본을 달고서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너네들은 사이코패스다. 공감하지도 못하는 놈들이다라면서 하는 게 오히려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폭력이라고 보는 게 동성애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탈동성애자들이라 하거든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소수예요. 얼마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저질러요. 동성애 인권을 얘기하면서 다수의 동성애 무리들을 데려와서 탈동성애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게 과연 어떻게 소수 인권일 수 있는가. 과연 정말 인권을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인 가치에서 소수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는가. 감림교 신학대학교에도 반디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동아리인데 교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부적으로 날뛰는 거예요. 정치적 운동 참여하고 정의당 의원 데려와서 초빙해가지고 강의하고 감신대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기로 했을 때는 왜 채풀 시간에 정치인은 오냐면서 반대 설명 다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막 데려와요. 그리고 보금적인 학생들 반대 목소리 못 냅니다. 그 폭력이라고 봐요. 그들의 폭력은 마음대로 용인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보금적인 교육자들은 핍박받고 이게 너무 이상한 그림이다. 그렇게 봐서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